재미들이라기 무단하여 있던 많은 분들이 계실 때 제가 찍었던 시행 중에서 가장 멋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. 너무나 멋진 기회관을 잡아주신 이 덧셈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거꾸바다가 동시에 덧셈이라는 것 자체가 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 덧셈과 이승기씨의 아주 멋진 모습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